오늘 저희가 아스텐 파워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어마어마한 인퍼들이 모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는요. 11월 1일부터 G마켓 옵션 지구에서 함께 진행하는 연중 최대 규모 쇼핑축제 빅스발데이를 사전 홍보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시민분들을 초대해서 재미있고 다양한 게임들이 진행할 건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세요? 안 돼요?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세요? 안 되세요? 알겠습니다. 이번 행사 괜찮을까? 이렇게 사람이 없을 줄 몰랐어요? 저는 진짜 한 300, 400명 있으면 어떡하지? 막 그랬거든요. 우리가 선물을 구입한 게 정해져 있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날씨도 진짜 어떡하지? 망한 거 같은데 어떡하지?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이 오고. 잡아. 친구들 5분 시간 돼요? 5분. 저기 5분만 게임하고 공통받는 거예요. 5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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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감사합니다. 정말 100명의 군중 중에 저희가 4분을 선발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시작할 게임은 빅스마일 데시벨 게임입니다. 저 배영구장께서 온 2학년 5만 15번 유동혁입니다. 혹시 빅스마일 데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방금이요. 저희 지마켓과 옥션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 5만 원까지 증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스마트 캐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작! 빅스마일 데이! 124.1! 목 푸시고요. 몸 푸시고요. 정신도 놓으세요. 갑니다. 시작! 빅스마일 데이! 128.1! 감사합니다. 저기 한번 맞으시고요. 입장이 해주세요.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고 난리 났다 여기. 도봉고등학교 다니는 1학년 김재욱이라고 해요. 고등학생인가요? 정말요? 우와 다 고등학생인. 대박. 신나게 입술을 이렇게 발라도. 유리한 거는 길게 바르면 돼. 길게 바르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적당히 해. 적당히 해. 거울이 없어가지고. 적당히 해. 네. 혐오스러우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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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길다. 오! 짱 길어. 자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찍힌 거에 가로 길이를 잴 거예요. 제일 귀신 분한테 5만 원권 드립니다. 네. 인간의 욕심이 잃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 번 더 발버리고. 와. 와. 귀엽고 맞겠다 이거지.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하 여기 또 욕심 잘 나오셨죠. 아하 예예. 아 여기 잠깐만. 아 제가 이거 안 될 거 같은데. 미안하다 친구들아.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고마운데 미안하다. 정말 고마운데 미안하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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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이상한데. 잠깐만.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이상한데.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들어갑니다. 카운트. 시작. 하나. 어. 둘. 둘. 셋. 둘. 둘. 셋. 둘. 둘. 여리. 아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가실 거예요. 고 하실 거예요. 고 하고 더블로. 어? 하나만 남겨요? 하나만? 티비? 이거 가뿐하다! 이거는! 자, 짜란짜란!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만원짜드립니다! 시작! 자, 지금부터 누나들이 시작하면 여기다 공을 넣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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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사가지고!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홍도 깨세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시민분들과 같이 참여하면서 게임하니까 더 이 빅스마일데이 즐거움을 같이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놓고 홍보하는 시간을 한 번 갖고 황급하게 쇼화를 마무리할게요. 어두워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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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빅스마일데이는 G마켓 옥션 지구가 함께 진행하는 연중 최대 규모의 쇼핑 축제인데요.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총 12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작년 행사에는 최대 20만 원 할인 쿠폰이 되었는데 올해 행사는 그보다 혜택이 더 크다고 합니다. 게다가 스마일클럽 회원이시면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스마일클럽 미니 가입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